이번에 블랙어그레이몬을 만들어놨는데 궁금했거든요 블랙도 검은색도 오메가몬이 될 수 있는지 검은색은 안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? 있네? 블랙어그레이몬이랑 메탈가루르몬이 바이러스 버전이잖아요 근데 진화하면 백신이네요 오메가몬이겠죠? 가죠 합체 진화 처음 봅니다 빙글빙글빙글빙글 오메가몬 오! 흑인 오메가몬 아 오메가몬 지월트네 지월트라고 합니다 오 백신이네요? 바이러스 둘을 합쳤는데 뭐가 다른거죠? 적 전체 115 물리공격력 강한 위력을 지닌 지력 관통 공격 오? 오메가몬 다 약한거 같은데? 일단 블랙어그레이몬이 이렇게 합체를 했습니다 디지몬의 알파이자 오메가 결국엔 디지몬들은 다 건담이 된다 이렇게 건담들이 완성이 됐으니까 기분이 정말 좋네요 그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